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방송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에 보시는 이 내용이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봤는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작업을 정조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전면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선관위 측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그런 일종의 확정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공직선거와 관련된 후보별 득표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2016년은 아주 부분적으로 몇 개 선거구에서 특위현상이 발견되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완결되고 운동권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그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 대한민국에는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된 소위 선거사기 부정선거가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돼서 문정권 하에서 6번 그리고 윤정권 하에서 3번 정도의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선관위 측은 절대 부인을 하죠. 부인을 하지만 사람은 우리가 믿기가 힘들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온갖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생물인 데이터 자료는 그냥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정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으로 인천연수월에 이런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그런 위조 사전투표지를 전산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줬는가 표를 얹어 줬는가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장영우 대표의 그런 아주 상세한 보고서 때문에 이 소위 선거조작 선거사기가 후반부에 있는 서버조작이 일부가 관여됐겠지만 서버조작이 전면적인 그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사전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모든 정도의 그런 작업들이 완료되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반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강서복을 선거에 이어 가지고 4.15 총선의 인천연수원에서 일어난 일을 한 단계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오늘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 카운팅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4월 10일 총순이 공정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날인 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에서 전국의 만 8천 개 정도 되는 투표소 단위에서 이 사전투표자 수를 실제로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느냐를 여러분들 개수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공직선거에서는 사전투표자 수를 몇 명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의 고위직들 빼고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는 이번에 한 달로 여러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은 즉시 삭제로 여러분들 그동안 시행됐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세기 위해서 캠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필사적인 그런 여러분들 제압작전 때문에 전국의 어느 한 곳도 여러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물론 cctv를 여러분 다 가려놓고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분은 선관위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선거사기가 사전투표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생활을 해보게 되면 조직의 그런 회계부서의 회사 대표이사와 관련된 그런 직인 같은 경우는 좀 현명한 사람들은 두 명 세 명이 서로 견제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선관위 업무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권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집중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선거가 난장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선관위 측은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솔직하고 우리는 선하고 이런 이야기 100번 해봐야 하는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주물러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홍길동이 100표를 받았고 인격증이 200표를 받았기 때문에 인격증이 당선자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그 자료가 다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한 자료라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다 집에 가면 가장이고 할 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 단계에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관여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있는 그런 직원들 가운데 뭔가 우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러나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뇌부 정도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산조작의 전모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4월 10일 총선과 관련해서 오늘 좀 전망을 제가 하겠는데 그동안 선거를 마사지해온 분들이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더래서 욕망이 앞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데 국민들이 알았더라도 전산조작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 좀 힘들게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난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실물로 된 투표지를 많이 투입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산조작에서 딱 끝내버리게 되면 그다음에 누구도 선관위 결정에 대들지 않으니까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전산조작을 가도 다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해봐야 윤 대통령도 찍소리 못할 거고 국민의힌도 찍소리 못할 거고 후보자들은 더더욱 정치해야 되니까 찍소리도 못하면 그냥 그거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여러분들 투표하면 집어넣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여러분들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선거 무효소송 여러분들 제기하게 되면 대법관들은 짝짝꿍이 되어 가지고 6개월 안에 마쳐야 될 선거 무효소송을 3년 4개월 끌고 그 사이에 지역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딱 맞춰서 투표함 속에 있는 이런 투표지들은 다 꺼내 가지고 파쇄기로 돌린 다음에 파쇄해서 종이 불태워버리고 인쇄소에 찍은 거 그냥 그대로 딱 뭡니까 홍길동 100표 인극정 200표 맞추고 투표함 이런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대법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관위 측이 바릅니다. 범죄자를 잡아오십시오. 범죄자를 잡아오고 있으면 원고적 성소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걱정할 겁지 않습니까 예산 9천억이 있으니까 대륙아주법인 같으면 좋은 로펌 써 가지고 하고 그럼 뭐 다 막아줄 거고 sns 이름 쇼츠나 유튜브 만들어 가면 뭡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배축잎 사전표준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후 여백이 다른 것은 여러분들 강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이름 도독질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법치는 또 뭡니까 자유는 또 뭡니까 공정은 또 뭡니까 정의는 또 뭡니까 법치는 또 뭡니까 선거를 도독질했는데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선거를 도독질해서 다 입 다물고 살아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뭐 이런 일 한다 해가 이러면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그러나 내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뭡니까 공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사람들이 덮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림학수님께서 이상한 나라 했지만 이상한 나라가 아니고 뭐지요 개판 5분전이 아니고 개판 나라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 꾸준히 보시게 되면 저하고 몇 시간 정도만 함께 지내시면 거의 대한민국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석사 논문은 거뜬하고 한 뭐 1, 2주 정도만 들으시게 되면 거의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실 겁니다. phd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약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참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는데 제이아 전문가님 큰 공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그런 돌파구를 여는데 장영후 대표이사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부정선거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제이아 h님 또 전에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해서 좋은 자료를 여러분 제공했던 제이아 k님 이런 분들이 큰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선거 문제가 계속 거론될 수 있도록 그런 민경욱 전 의원 도태우의 후보 박주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그다음에 특히 컬린 선거 시민 행동을 움직이면서 이론 뿐만 아니고 이렇게 실무를 겸비해서 문제를 규명하는 오근호 대표 다 큰 역할을 하셨고 특히 이병화 그다음에 장충중구님 천창용 씨 김장석 씨 이런 분들 참 다 큰 역할을 하시고 대구투쟁본부 최용호 씨 오늘 혹시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해 가지고 한성천 씨 이런 분들이 다 힘을 대해 가지고 제가 그 허브 역할을 담당하면서 젊은 날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체계적인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핵심과 분질을 이렇게 다 여러분들 결집시켜 가지고 이제 뭐 어디까지 왔습니까 범죄자들이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그냥 코앞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다 그 사람들 다 보고 이런데 분석할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공박사가 저렇게 자꾸 이런들 우리 코앞까지 왔는데 그렇게 고민 안 하겠습니까 어떻든 사심을 내려놓고 나스 자라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크게 역할을 한 이만한 나라가 또 드물지 않습니까 이만한 나라가 요즘은 유튜브를 보니까 다른 나라가 어떤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이만한 나라를 뭡니까 파괴시켜 가지고 나라를 그냥 날로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그거 되겠냐 이야기죠 그걸 대통령이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를 이런 대통령이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유가 뭐든지 간에 선거 부정을 덮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개대제하고이면 똑같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